.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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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네 카메라! 내 레딩드레스! 너무 빨리 좀 보고 당해! 택시! 택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어휴, 정말 누가 데려갈지 걱정이다! 뚱뚱해가지고! 아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정말 뚱뚱하면 알아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요, 여러분들! 그럼요! 무슨 노자! 아, 정말! 아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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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녀실라! 왜 이렇게 늦었냐! 어! 아이, 미안해! 오다가 없다가 재수 없는 놈 만나가지고 아직 재수 없붙었어! 어머나, 그럼 참 재수가 없는 놈이었나 보구나! 이리 와봐! 어쨌든 인사해! 이제부터 우리 웨딩샵 사진 찍어줄거야! 어? 네, 안녕! 어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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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셋이 호흡이 탁탁탁탁! 참 잘 났네! 아무튼 이제부터 함께 할 쯤이니까 잘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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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참 꼴에 사진작가라고 입모품 달렸네! 저러니 아직 장가를 못 갔지. 아휴, 힘만 세가지고 저러니까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지. 자, 찍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자, 가정스럽게. 하나, 둘. 자, 붙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니, 자꾸 찍는데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 참. 사진작가가 순간 포착을 잘해야지. 내가 들어갈 땐 안 찍고 나오면 찍고. 들어갈 땐 안 찍고 나오면 찍고. 찍고 안 찍고 찍고. 안 찍고 찍고 안 찍고 찍고. 자기가 괜히 못 찍으니까 핑계야 핑계가. 뭐? 못 찍어? 야, 보조. 뭐? 어? 보조. 야이. 찍사. 야.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빨리 찍어요. 아, 저, 죄송합니다. 제가 찍겠습니다. 아, 저, 필름이 다르는데요. 아, 참. 나 진짜. 아, 이거 찍는 사람 어디 갔나? 찍사야. 아, 제가 찍을 때는 게다가. 쥬앗. 아, 너무 늦었다. 아,은, is that you? 아,은... 아,은, of them. 아,은, 아,은... 아,은, 아,은, 아,은... 아,은, 아,은...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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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경아. 니가 웬일이니? 시간이 다 맞춰 오고? 아유, 그래도 오늘은 선 보는 날인데. 오늘 같은 날은 늦지 말아야지. 야, 근데 진짜 확실한 사람이니? 맞다니까. 직업이면 직업, 매너면 매너, 인간성이면 인간성, 얼굴이면 얼굴. 믿어도 돼. 정말이지. 그래. 어, 여기에요. 왔다, 왔어. 안녕하세요. 저, 늦었습니다. 저 사진작가 김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디자이너 김혜수. 직사? 보조? 야, 진경아. 니가 괜찮다는 남자가 저 남자니? 아이고, 야야. 나 시집 안 걸란다. 야, 하아. 참, 누가 할 소리. 아니, 진경씨. 진경씨가 나 좋아하는 거 알지만, 그때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없어도, 어떻게 저런 년에 나한테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헤이디한테 너무하네. 정말, 지기씨 너무해요.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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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그러냐고요. 나는 여기 데리고 온 개밖에 없는데요. 지도 개뿔도 생긴 것도 없으면서. 아, 좋습니다. 아, 자, 찍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 근데 약간 옆으로 가야 더 좋은 거 아닌가? 좀 안 좋은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좋습니다. 아니, 아니, 약간 이쪽으로. 좀 내리는 게 좋은 거 같은데요?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자, 좋습니다. 찍겠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남들이 오면 니가 감독인지 알겠다, 인마. 가, 조용히 자고, 인마. 하, 자, 짓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더 줘요. 하나, 둘. 하나, 둘. 야, 독신? 왜 너 같은 애가 왜 독신을 하니? 김호진 정도면 너하고 딱이야. 얼굴 잘생겼지? 직업 그만하면 됐지? 조금 어려 보여서 그렇지. 그래도 귀엽잖아.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 저기요, 여기 오줌 봐주세요. 아, 예. 독신? 왜 호진 씨 같은 사람이 독신을 해요? 해수 정도면 호진 씨하고 딱이에요. 얼굴 이쁘지, 직업 그만하면 됐지. 조금 콧대가 높아서 그렇지. 그래도 섹시하잖아.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택시! 같은 방향인데 타요. 됐어요. 그래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뭐. 아이, 저. 그렇게 원하신다면 할 수 없죠, 뭐. 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해수 씨. 네? 우리 어디 가서 데이트 하나요? 데이, 데이, 데이트요?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 하, 할 수 없죠. 뭐예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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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만큼이지, 정말 네 맘을 보여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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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 함성을 굽고 있은 걸 너희 마음대로만 생각하니 하리하니 너는 이제는 그만. 난 네 걱정보다 더 큰 사연이야. 볼수록 괜찮단 말이야. 그래, 저 정도면 됐지. 근데 날 좋아할까. 볼수록 괜찮단 말이야? 그래, 인연이 뭐 따로 있나? 근데 날 좋아할까? 왜 넌 몇 번씩을 심각해 나 이거 보여줘, 나 몰라? 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하라니까요 먼저 할까요? 네 혜수 씨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왜 지금까지 남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런 혜수 씨는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왜 여태까지 여자친구 하나 없으세요? 저요 결혼할 여자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결혼할 남자 나쁜 자식 나쁜 계집애 어, 어, 얼굴 좀 더 아프죠? 오케이 아, 좀 데려가봐요 좀, 어... 네 우리 따라서 몸매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이어트 넘죠, 좀? 야, 몸매 보니까 좀... 티가 나네 어, 하하... 아휴, 야... 어, 자기? 나야, 자기? 예! 엄마야! 혜수야! 어, 그래, 자기? 우리 오늘 만나 어, 거기? 어, 거기 나 알지, 자기? 어, 그래, 그럼 조금 이따 만나, 자기 안녕, 자기 저, 이 친구다! 자, 오늘 시간이 있어요 네 할 일 없죠? 네 저 할 일 없는데 왜요? 아 눈꼽이나 떼요 할 일 없으면 가끔씩 뜬금이 솟이 흐린 하늘처럼 나는 흐르는데 너도 때론 후회 아닌지 아 피 여보세요 네? 안 돼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호진 씨 호진 씨 호진 씨 미안해요 사실은 나 호진 씨 좋아해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호진 씨 밖에 없어요 나도요 호진 씨 호진 씨 나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 혜수 씨 밖에 없어요 호진 씨 호진 씨 호진 씨 호진 씨 호진 씨 호진 씨 너무 아파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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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